히힛 이 거점을 점령했군 이empl 네 그래 안 본격 네 아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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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가 앞서고 있어 히힛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그 마음을 타해 싸우고 있군, 소호자야. 싸울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군. 맘에 들어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을 때,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은, 이 거점은 이 거점을 빼앗겼다. 그 맛은,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단지, 이DaBs를 멈출 수 있겠네요. 이걸로 멈출 수 있겠다는거? 아니, 이걸로 멈출 수 있었다. 이걸로 멈출 수 있었다. 공격을 맞추냈습니다 가리암 팀은 밀어라고 잇는거지! 일석이조! D 거점을 빼앗겼다 D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벤티지를 얻었군 2, 2, 1, 2, 1, 2, 1, 2, 1 내 애의 힘!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군! 타이탄! 앞으로 3분! 1, 2, 2, 1, 2, 1! 끝 plum! 아멘 실패 이 거점을 점령해, 파워 플레이브, 최하사스는 잘 지켜보라고,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번이 거점이 적은 안전한 지정도, 이 거점을 점령해, 파워 플레이브, 최하사스는 잘 지켜보라, 파워 플레이브, 최하사스는 잘 지켜봐야 겠습니다. ㄷㄷ